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국정감사로 금융권이 시끌벅적했던 한 주였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금융권의 각 수장들이 혼줄이 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떠올랐던 이슈,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국감에서는 단연 동양그룹 부실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네,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최수영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동양그룹 사태로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번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도 좀 이어졌는데요.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은 국감에서도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네, 이번 국감을 통해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론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요. 이 국감 현장에 그룹의 현 회장 회장도 참석했죠. 네, 이번 국감에서는 이 감독당국의 책임론과 함께 그룹 현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현 회장은 이 국감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사제 출연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그 규모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국감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사태로 개인 투자자 5만 명, 약 2조 3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동양그룹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점에 대해 불안전 판매와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 최 현장은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회동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또 발언을 번복해 위증 논란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네, 동양사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였는데요. 이외에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동양사태 이외에도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된 지난해에 부가서비스를 대거 축소했는데요. 초기에는 서비스를 많이 넣은 카드를 발급했다가 의무 유지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서비스를 축소해서 먹티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었죠. 주채권은행의 부행장들을 소집해 채권은행을 통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망경영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통해 대기업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고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의 차이 편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인데요. 아직 남은 소들이라도 지키려면 아픈 소는 없는지 좀 더 살피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